프로 오바마 그룹, 프로 트럼프 그룹 이런 거를 얻거든요. 미국 의회에. 파원 외교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민주당이 지향하는 바이든 시대 외교 정책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다. 지금까지 트럼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나간 버스는 쳐다보는 게 아니잖아요. 바이든으로 돌아가서 미국 민주당 내의 개파들을 보면 중도, 좌파, 리버럴부터 해서 다양해요. 우리나라랑 차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친, 누구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미국은 좀 이념을 가지고 개파를 나눈다 이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바이든의 민주당 내에서의 위치는 어느 정도고 이 안에서 개파 갈등은 혹시 없는지. 우리나라 정치는 대통령이 될 사람을 중심으로 다 떼거리 같이 모여가지고 버스 정치라고. 개파를 만들잖아요. 그럼 개파 이름이 뭐가 되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친이, 친문, 친박 이런 거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익숙했는데 무슨 코리아 헤럴드나 영자 신문 보시잖아요.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프로 리 그룹, 프로 팝 그룹, 프로 문 그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근데 아무리 미국이 양극화에, 엉터리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도 프로 오바마 그룹, 프로 트럼프 그룹 이런 거는 없거든요. 미국 외에는. 미국 외에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4년 동안 지켜봐야 되는 흥미진진한 스토리는 뭐냐면 바이든으로 대표되는 중도주의자들, 센츄리스트들, 하고 샌더스 밑에 혁신주의자들, 프로그레시브라 그래요. 보통. 이제는 미국에서 리버럴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미국 공화당 쪽에서 원한 리버럴이라는 말을 나쁜 말로 만들어가지고 리버럴이라는 말을 민주당 쪽에서도 안 쓰고 대신 쓰는 말은 뭐냐면 혁신파, 프로그레시브, 개혁파, 혁신파 이렇게 쓰는데 바이든으로 대표되는 소위 흑인 세력, 중도 세력, 경합주 출신 세력들 이쪽에 한 그룹이 있고 또 하나는 샌더스 계열로 해서 굉장히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원하고 기후변화를 하자고 그러고 메디케어 포 올이라고 해서 의료보험도 전국민 의료보험 하자고 그러고 이런 개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파 간의 갈등과 협력 이게 바이든 대통령 시대 4년을 아마 좌지우지 할 텐데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내년 117대 의회 하원의 외교위원장을 새로 뽑아야 돼요. 어차피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거기 때문에 민주당 사람이 누가 될 건데 지금 현재 3명이 출사표를 던졌어요. 선파죠. 그 셋 중에 누가 되느냐가 결국 민주당 주도의 행정부와 의회와 가해 어떤 여러 가지 협력관계 이런 거 할 때 하원 외교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민주당이 지향하는 소위 바이든 시대 외교정책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다. 어느 나라마다 이렇게 당에 개파는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을 중심으로 개파가 형성이 된다면 그건 타협이 어렵거든요. 다만 이렇게 미국처럼 이념을 중심으로 해서 개파 정치가 이루어진다면 중간에서 절충점을 찾는 것이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봅니다. 바이든 시대의 한미관계 한중관계 그 다음에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바이든 시대의 종전선언이 가능할까요? 종전선언이요? 그것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파 정치랑 정말 관련이 커요. 아 종전선언이 개파 정치랑 그러게요. 제가 말씀드리고도 참 신기한데 트럼프의 지난 4년 북한 정책을 보면 제일 불안한 것은 그거였어거든요. 트럼프가 한반도 평화 한반도 비핵화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뭐에 관심이 있냐면 자기 선거 이슈 이벤트 재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과 사가 걸려있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미국 대통령이 자기 선거 이슈로 다루는 게 우리는 불안했던 겁니다. 몇 번 영화 찍었죠. 네네네. 근데 여러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양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특히 샌더스 계열의 혁신파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젠다가 있어요. 뭐냐면 기후변화를 대처한다든지 아니면 노동자를 돕는 입법을 한다든지 환경정책, 경제정책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일단 돈이 필요하잖아요. 방법은 뭐냐면 미국이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 국방비를 삭감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방비를 줄이려면 적어도 세계 평화 무드가 생겨야 되는 거죠. 그중에 북한 비핵화가 포함되는 거예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있다. 근데 왜 우리는 계속 국방비를 계속 쓰냐? 줄이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종전선언은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비핵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한국에서 진보정권이 됐든 보수정권이 됐든 우리가 그동안 했어야 될 일들을 자꾸 미룬 거예요. 북한 비핵화라는 거를. 누구든 그래도 붙잡고 해결했어야 되는 문제를 해결을 못했든 안했든 여기까지 왔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걸 추구하겠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제재를 계속 강화하자. 근데 제재를 강화하는 것의 목표는 뭐냐면요. 협상 파트너가 협상이 나오도록 하는 게 제재를 강화하는 거에 가장 큰 목표예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이미 두 번 나왔잖아요. 싱가포르에서 한 번 나오고 베트남에서 한 번 나오고 물론 성공과 실패는 있었지만 북한 비핵화를 찾아서 중장기적으로라도 북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잘 공조해서 북한 비핵화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는 대통령이 달라진 것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꼭 이뤄내야 돼. 물론이죠. 과제다 그런 정도로 조회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런 정도로 조회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과제다.